코로나19 사태로 경북은 지역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해 올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제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경북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회복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음식점은 여전히 영업난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한 2, 3일 열어봤는데 보다시피 점심시간에 일해요. 이번 달 첫 주 경북의 카드 매출은 27%, 안동은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 상반기까지 지역 생산은 6조 9천억 원,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제기관, 민간단체들과 함께 경북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6대 분야 20개 세부 시책인데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 특별경영자금 1조 원, 중소기업에도 특별경영자금 1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산업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사업이 추진되고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 농가와 농축산 유통을 되살리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지금 진정세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바로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경제 회복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을 비롯한 도내 경제기관과 민간단체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 미흡했던 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회복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